안녕하세요. 박세프입니다. 3월 18일 월요일 해외선물시장 시장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49, 나스닥 0.96, S&P 0.65% 하락했습니다. 미국장 개장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개장하고서는 일부 반등 시도를 했는데 곧바로 다시 또 빠졌죠. 실제 선물시장은 정규시장의 낙폭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빠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시장에서 나스닥이 0.96% 빠졌는데 나스닥지수 보면 음봉을 아주 길게 빠졌는데 선물에서는 1.14%가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3일 연속 계속 빠졌고 S&P도 3일 연속 빠졌죠. 원인은 일단은 화요일, 목요일 발표됐던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산자물가지수의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S&P 화요일 날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발표할 당시에만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나스닥도 화요일 날 다시 빠지다가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연속 빠졌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할 때 앞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생산자물가지수도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조금 수익을 냈죠. 다오 역시도 비슷한 흐름인데 다오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빠졌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지표 발표가 있었죠.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시 반에 발표됐는데 본봉을 좀 살펴보면 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빠진 그 시간 자체가 여기 10시부터 빠졌죠. 물가지수는 9시 반에 발표가 됐으니까 약간 혼지향상 보이더라도 결국은 빠지기 시작했고 소비자물가지수 높게 나왔고 생산자물가지수도 높게 나왔고 금요일 날 발표했던 수출입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 개장 전부터 급락을 했고 개장한 이후에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다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장 개장할 때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버렸죠. 지난주 보여줬던 물가지수의 발표 결과는 결국은 예상치보다 조금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고 이달 말쯤에 29일인가 예정되어 있는 PC 물가지수 여기에도 영향을 줘서 좀 높게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난달이죠. PC 물가지수가 FMC에서 중요하게 지켜보는 물가지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봤는데 실제로 예상치하고 비슷하게 나왔어요. 조금 높게 나올 거다라고 미리 예상이 돼 있어가지고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상치대로 나왔네 이런 반응이었죠. 사실 급등할 정도는 아닌데 시장이 상당히 과하게 반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PC 물가지수에 대한 반응도 일단은 조금 피해야 될 포지션을 가지지 않고 거래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국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발표되는데 그 이후에 또 파월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큰 변동을 보이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시장이 계속 주춤하고 계속 연이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애초에 연초에는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6, 7차례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전망이 빗나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뻥쳤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슬슬 드러나고 있죠. 3월 금리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고 6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월의 발언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해요. 지지난주에 하원에서 연설하고 바로 또 상원에서 연설을 청문회를 가졌는데 하원에서 발언했던 내용하고 상원에서 발언했던 내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원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발표했던 상원에서의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또 한 차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파월의 입장은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자꾸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3번도 힘들다. 이런 반응입니다. 결국 뭐냐. 두 번 정도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폭을 조금 더 크게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채권을 보면 알 수가 있죠. 30년 물 채권입니다. 30년 물 채권 계속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장기채 금리도 지금 빠지고 있고 10년 물 많이 빠졌죠. 5년 물 그리고 2년 물 채권의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 금리도 올라가고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빠지는 것도 아니고 2년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주일 사이에 올라수목금 5일 내내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자잘한 그런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예상치 이건 예상대로 나왔고 소비자 기대지수 예상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별로 못했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점점 인하 횟수 자체가 줄어들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점점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고 주가는 좀 빠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이 이제 하락으로 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골드, 오일, 농산물 이런 종목들은 그까지 다 얘기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새벽에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아직 개장하기 전이라서 어떻게 출발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반등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시장 한번 좀 살펴보면 중국 증시입니다. 금요일 날 지금 홍콩 증시는 여전히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미국 증시하고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반등을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시장 개장하고 좀 빠졌다가 오후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빠졌다가 이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개장하고 좀 빠졌죠. 상승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중국 시장 쪽은 홍콩이나 차이나 A50 이런 쪽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미국 시장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차이나 A50도 보면 상당히 조금 강한 면모로 보고 있다. 분봉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흔들긴 했는데 결국은 상승 쪽으로 올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니케이지 수 보면 지금 며칠, 3일 정도 급락하고 난 다음에 몇 프로 행보하고 있죠. 이번 중간 일본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19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임금을 좀 살펴본 걸로 봐서는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월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봐야 제로 금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화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금요일은 좀 반등했는데 만일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니케이는 낙폭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급락 이렇게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 정도가 0.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올린 게 제로 금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 좀 그렇고 다른 미국 지수라든가 세계 경기 전망에 따라서 여전히 같이 동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니케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보면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도 좀 빠지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움직임은 서서히 상승을 못하고 지금 행보했듯이 서서히 아래쪽으로 급락은 아니더라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수하고 미국 국채 관련된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다른 오일이라든가 골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